난초같이 서로에게 귀하고 향기로운 친구관계를 겁난지교라 좋은 친구관계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 수 없는 친구관계를 또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 친구관계를 또 수 물수자 써서 수어지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천만 메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금이라도 주고 친구 곁을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 중국에 송계아가 은퇴 후에 살 집을 찾는데 친구 여성진 옆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가 백만금밖에 안 되는 집이었는데 거기를 천만금을 주고 삽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지불했냐 이야기를 하렀더니 집값 일백만금 친구값 구백만금 그래서 천만금을 주고 샀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친구 대신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행복해하는 우정을 비유한 말입니다 자문서 우리 성경에도 자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느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면 빛나게 된다 복이 된다 은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요지교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다요지교 안다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환자 수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관계를 다요지교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요지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아시죠 다윗의 다 요나단의 요지교 이제 서로 사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요지교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자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한자인 줄 알았나 봐 다윗 다짜인 줄 알았나 봐 요나단 요지교 그래 만든 말이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생명 같은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와 함께 의료보험을 펼치던 사회운동가 최규철 선생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농촌운동 대안학교 운동을 펼치던 분입니다 김에 있는 양계장을 탐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파른 벼랑으로 차가 굴러떨어집니다 마침 차 뒤에 신나통이 있어가지고 그게 펑터지는 바람에 온몸에 삼도 화상을 입고 수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은 온몸이 불에 타서 떼어낼 살이 더 이상 없었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살 타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엉덩이 살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수술을 그러나 그때마다 아내가 자기 엉덩이 살을 잘라서 수술을 해줬다고 그래요 남편을 그렇게 살려놓고는 아내는 그만 너무 무리해서 심장 속으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얘기가 그 책에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라는 그의 저서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피보다 진해소 그렇게 적어놨어요 피보다 진한 사랑 믿음 의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는 누구의 요나단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앞서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가장 위대한 장이라 하는 그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레색과의 여러 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그인 골리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위기와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영웅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가 토해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지나도 듣는 이들의 심장에 믿음의 불을 지르기에 여러분 충분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호라 하는 이 말씀이 17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승리는 요즘 젊은이로 말라면 역대급이다 역대급 인생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위대하게 등극하는 이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고이기 시작했어요 청천벼랑으로 계속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그게 화근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거예요 이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왕권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는구나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노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구해준 영웅을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노를 바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8장에 이렇게 보면요 두려워했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거기 뒤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협의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런데요 29절에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더욱더욱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사울이 그 두려움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나아지 못했는가 하면 29절 한번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에 대적이 되니라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생명을 살려준 사람을 이렇게 시기짐 질투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뺏길까 봐 그럴까 봐 두려워하는 더욱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어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기야 악신이 내리고 미치강이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20장 사이에 보면 여섯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지요 처음 두 번은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 연주를 하는 다윗을 아예 벽에 박아버렸겠다고 창을 던져가지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둘 다 피했죠 또 그 다음 두 번은 불레색과의 전쟁터에 자꾸 내보냈어요 싸우다가 죽으라고 전사하도록 내몰죠 그러나 다윗은 살아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또 단창을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되죠 마지막 여섯 번째 도망자의 길 가기 전에 이제 다윗의 집에 집으로 암살단을 보내서 포위하고 기다렸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아예 다윗을 침상체로 메고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이려고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때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빨리 내려서 피신하게 해주죠 그리고 사람 모양 대신 우상인형을 거기에 놓고 이불을 덮어서 옷을 입혀 이불을 덮어뒀어요 사월이 이불을 걷어봤을 때 우상인형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정작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은 도망자 다윗이 아니었어요 영혼도 내면도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망가진 사월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을 떠날 때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며 상대가 망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바보나 하는 짓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해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우리는 따라가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지혜와 민첩함을 주어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다 십자가로 벗어버리고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낸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간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신한 멘토요 하나님이 보낸 수호천사였어요 오늘 보면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싹되게 되는 짤막한 서론입니다 1절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은 아주 강한 밧줄로 꽁꽁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윗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고 이야기를 하지요 1절에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앞장 17장에 골리앗 앞에 서며 다윗이 토해내는 그 위대한 말들을 들은 것이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단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골리앗의 목에 칼을 꽂아 번쩍 들고 돌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을 살린 다윗을 보고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다윗을 지켜 죽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시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요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실 왕위를 계승할 왕자 아닙니까? 세자예요 세자 당연히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계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끼어들어 왕이 될 사람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할 사람이 있다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던 다윗을 견제해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그러나 요나단은 이스라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사랑,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 것이지요 누가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역감정이나 정치적인 자신의 확정편향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도 정치만 오면 그냥 사실 저도 목사님들하고 절대 정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구하는 목사님들 뭔가 좀 칭찬한다 이렇게 보면 그쪽의 정치 때문에 정치가 하나님을 이겨버려 말씀을 이겨버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기에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요나단 다윗보다 위대한 인생 요나단이었어요 인격자 중에 인격자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요 영웅 중에 영웅이 요나단입니다 성경에서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었어요 이어지는 18장 3절에 다시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두 번째 지금 나오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한나라의 왕자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세자 옷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자가 입고 있던 옷과 모든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주었어요 너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같이 시작 다윗은 사월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월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이 여겼고 사월의 신하들도 합당이 여겼더라 가는 곳마다 이게 이 짧은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있는 몇 천년의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를 그걸로 성경에서 하고 이게 만드니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세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월의 참모총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전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온 백성이 이것을 합당이 여겼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만일 앞에서 요나단은 왕위 개성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는 말처럼 위기의 자리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어요 요나단의 신앙과 품성은 세상 어디에도 보기 힘들 만큼 위대하고 감동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자 요나단은 당시 사회적 위치로 봐서 목동 다윗과 비교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이도 요나단이 한 10살 정도 더 많았을 겁니다 이런 다윗과 은약을 맺어서 친구가 되고 영원한 멘토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있어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그를 지켜냅니다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 금식하며 통곡하기도 했어요 아버지에게 울며 매달려 다윗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선한 다윗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건면해 그래도 안 되자 마지막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때를 기다리자 잠깐 어디 갔다 와라 하고 다윗을 망명길 광야로 보냅니다 이때부터 10년 세월 동안 다윗은 광야를 헤매게 된 것이죠 이때 마지막 이별의 장면을 사모엘상 2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뒤에 20장 41절 4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감해 못 찾았어요? 20장 그 뒤에 41절 42절 아이가 감해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대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요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서로 어떤 은약을 맺었냐 너희 이 정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것 가지고 왕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네 집이나 내 집이나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왕들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다 죽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잖아요 우리나라 이 시 조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일어나지 말자 하고 은약을 맺었어요 그걸 요나단이 지켰고 다윗이 지켰어요 나중에 그래서 무비보색 그 아들을 자기 아들과 하고 똑같이 사실 반역자라 할 수 있고 사울의 자손인데 그 요나단의 아들을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고 사울이 가졌던 그 조부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그 무비보색에게 다 주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지켜주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요나단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줘 얼마나 다윗이 약속을 은약을 지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 이후 요나단의 모습 품성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더 빛이 나요 요나단은 더 위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보호했지만 한나라의 왕이오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또 떠나지도 않았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악령에 시달리는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켜준 게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아들로서의 도리도 다 한 거예요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가의 우정도 지켜냅니다 아버지의 아들 왕의 신하로서의 도리에도 주의 변질이 없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향기로운 인품입니까 우리 그리도인들에게 이 다윗의 요나단 같은 친구 생명으로 날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것이죠 그 친구가 우리에게 누구예요 바로 나는 너희의 친구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도가 그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왕궁으로 초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구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 찬양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보고 요나단 같은 친구를 찾으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니 나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리도의 품성에 다다를 때까지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품성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인생의 삶이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장해서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박위 청년이 미라클 채널 거기 박위 채널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런 것을 그냥 두시냐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왜 정치가 썩었습니까 그게 너무 강하게 다가온다 네가 가서 그 정치를 정말로 믿음 안에 하는 정치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요나단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후 복음을 전하는 이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와 여금 오늘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속 썩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그 자녀의 요나단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던 남편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그 남편의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서 그의 요나단이 되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부모님 누군가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내 아버지가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말하지요 네가 요나단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의 요나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준 다윗이 보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그 다윗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윗은 현실에 절망하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양치기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 다윗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다윗은 사울의 칼에 피 흘리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곁에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 인생은 쓰러져도 몇 번이 더 쓰러졌을 것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져도 몇 번은 망가질 것입니다 썩은 세상을 비관하며 주정병이 나오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그 요나단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자 한다면 내 곁에 다윗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다윗이 다시 인생의 놀라운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누가 나의 다윗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요나단입니까? 나의 다윗은 누구입니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자 우편에서 내려와 우리의 요나단이 되어준 예수님처럼 나도 오늘 누군가의 요나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